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I honor here it calls to me To beware little cable cars 아 바로 이 노래 등장은 Cable Car 언젠가는 꼭 이걸 타야겠다 했는데 노래 속에서만 듣던 케이블카를 타려고 줄을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San Francisco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먼저 소개한 금문교와 바로 이 케이블카죠 San Francisco의 케이블카는 1873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San Francisco의 케이블카는 크게 3개의 노선으로 운영되어 있고 요금은 대략 7달러 정도 합니다 미니패스가 있으면 무료 San Francisco 교통카드인 클리퍼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6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콕 교통비 만만치 않죠 대략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이제 출발을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잔뜩 기대에 부풀었는데 서로들 뻘쭘해서 아직은 다들 조용하죠 그런데 여기 운전하시는 분이 유쾌 상쾌 통쾌하신 분이라 이따가 막 소리 지르라고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주 격양되어서 난리 나죠 반대편에서 오는 케이블카에 탄 사람하고도 인사를 하고 차 타고 진행하는 사람들한테도 인사하는데 그걸 또 다 받아줍니다 다들 유쾌해요 바로 이곳이 저번에 소개했던 롬바드 거리라고 하는 꽃길입니다 여기서 잠깐 또 정차를 한번 해주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언덕에 길이 많은 San Francisco라서 흔들림이 적고 경사를 오르내리기에 적합해서 결국 케이블카를 이동수단으로 삼았죠 그런데 이 케이블카가 이제 San Francisco의 문화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외국적인 풍경이 정말 아기자기하면서 재밌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풍경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대단히 멋진 곳입니다 대략 한 15분 정도 천천히 달렸는데 San Francisco 시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San Francisco에 간다면 꼭 타야하는 케이블카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시내에 왔는데 시내에는 길거리에서 약에 취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영상에서는 찍지를 못했지만 한 자세로 계속 몇십분 동안 계속 서있는 사람들이 눈에 되게 많이 띄어요 샌프란시스코도 요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부두가에 왔는데 이곳이 그 유명한 피어 39라는 곳입니다 유독히 이 39번 부두가가 상당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관광객도 엄청 많습니다 이곳에 유명한 크림차우더스프 맛집도 있고 피시앤칩스 맛집도 있다 그러네요 자 안으로 들어가보면 소세지를 파는 가게도 있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상당히 즐길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뉴욕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있고 낙천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는 조금만 늦게 걸어도 뒤에서 막 눈치를 쥐고 그런 분위기인데 샌프란시스코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부두가 근처라서 이렇게 조개로 만든 장식품을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다보면 아 여기 크림차우더 맛집 상당히 주로 많이 서 있더라구요 아 여기 부두가도 무척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그렇게 많이 번잡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앞에 회전목마도 있습니다 영화 중에서 특히 미국 공포영화에 배경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놀이동산 한가운데 회전목마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바다가 보급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섬이 보이는데 저 섬이 예전에 감옥으로 쓰였던 알카트라즈 섬이랍니다 지금은 또 날씨가 잔뜩 흐립니다 비라도 올 것 같은 느낌인데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날씨가 변화무쌈 합니다 약간 흐린 분위기라 운치가 있네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나길래 저쪽으로 가보니까 아 이쪽에 물개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는데 물개들이 유독 퓨어 39 이쪽 항구에서 많이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물개를 보니까 또 무척 반갑네요 샌프란시스코 시티투어 어떠셨습니까 언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볼거리가 참 많고 아기지 않은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